네, 아닙니다. 이건 뭔데? 핵시관광 이건 뭐예요? 핵시관광 카드? 이거는 4군데 관람을 다 하실 경우에 휴가게 이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 4군데? 네. 아, 알겠습니다. 조금만 드릴까요? 네. 주차는 어디에 하실까요? 여기요. 여기 안에 다 있는데. 제꺼예요? 아니면 집에 가서 담아먹을 때. 우와, 저 바다 있는데 한번 가보자. 바다 예쁘다. 어디? 응, 가네. 자기랑 와! 엄마야 보인다. 돈 넣어야 보인다고 아미니 어디 갔어? 아미니는? 아미니.. 아아 가자 우리의 서브로스는 어디 갔어? 갔어? 가보자 가보자 자아 우와 장난감으로 너무 보여 오! 오! 온아 온아! 오! 우와! 이 역시 무섭게 생겼다! 오! 우와! 우와! 오! 여기 엄청 어지러워! 어지러울 수도 있어! 왜? 그럴 수도 있대! 오! 오! 어지러웠어! 여기 간다! 오! 오! 너무 편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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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올자! 오! 오! 저거 집어넣어? 네발이네? 네발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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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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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봐 물난다 이거 맞지? 진짜 웃는갑다 눈으로만 봐주세요 우와 오오 야, 봐봐 여기 뭐라고? 화재같은거 있어 여기 어 맞네 여기 뒤에도 있어 이것도 어지럽다 머리 어지럽네 오 이쁘다 랍스타 랍스타가 고스트 플라티 엔젤 캐시 엔젤 캐시 엔젤 캐시 엔젤 캐시 오후 원래는 소음이 정말로 색상이 이쁘다 것은 에완돌고기는 어 근데 이친색이었다 안이쁘다 머리가 아 머리가 이친색이 naught 이건 애완 돌고기야 원래는 색깔이 예쁘다 이거는 애완 돌고기야 어 근데 이상해지겠다 안 예쁘다 머리가 아 머리가 이상해지겠다 이런거 여기 여기 새끼 있어 이거 새끼 새끼도 있어? 새끼 있어 맞네 고래소리네 맞나? 금방 무슨 소리나던거 같은데 폴레드 도피 폴레드 도피 폴레드 도피 너희도 이런 물고기 키우고 싶어? 응 나도 나도 별로 어 귀엽다 배가 왜 이렇게 크지? 돼지 돼지라서 그런가? 응 어 얘 청소하다 하하하 아미니한테 온다 계속 이 이름 뭐였어? 보거야? 보거같이 생겼다 새끼 보거 맞지? 되돌 perspectiva dicen majors 공기 이건 보면 amph victorious 뭐 EL 쟤 목이를 물고다니 어? 먹었나? 아 아니네 쟤 뭐야? 뭔데 저거는? 이거 왜? 이거와 얘 쟤 목이를 물고다니 어? 먹었나? 아 아니네 뭔데 저거는? 이거 왜? 이거와 얘 오징어? 오징어? 소비를 숨겼어 자기 아 아니네 나 얘네발 쪼리발리 어? 얘네발 퍼리발리 어 그렇네 공격하는갑다 저걸로 먹는다 뭐 어 어? 여기가 물이 없네 어 맞네 가자 가자 없어 어 어 자 여기가 물이 없네 새 싸우는거 같지? 이빨로 막 새 시소 사우나 새 시소 사우나 이제 뭐야 엄마 외랬나 아닌지 뛰어올려 가자 난 나 홀려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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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너 고마워 고래 해체장 장생포에 고래 해체장이 있었네 진짜 좋다 우리 아까 저기 이발소 하하구구시당 저런거 했었잖아 맞아 여기야 귀 잘 맺지 너 이만 봐 여기서부터 줄 사야 되는데 안전벨트 해 이거 움직이나? 움직이는건가? 응 움직이는건가? 움직이나? 응 움직인단다 안전벨트 해라 재밌게 보고와 재밌게 보고와 아 응 움직인단다 안전벨트 해라 나중에 시작하면 안경 써라 알겠지? 얼룩지면 안보여 손으로 만지지 말고 여기 옆에만 만져 어? 꼬삭이다 조심해 잘 보고 나와 알았지? 재밌었어? 응 악당이 물렸다고? 우리 악당 한 번 물리치고 끝났어 아 응 응 응 응 오 사람이 없어 왜 동물 없네? 응 여기 동물 있었는데 없었네 오 오 그러니까 미니 동물원이 있었는데 여기에? 여기에 그러니까 토끼도 있었고 고복이 꼬리 양도 있었나?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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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네 응 잡았네 어 이제 집에 가서 밥먹자 소곱자 응 가자 바다 구경 좀 하고 에잇 으 으 으 으 감사합니다.